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정릉의 봄 햇빛 속에 앉아 있거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괴이한 현상은 향후 몇십년 또는 몇백년 후에 신기하게 생각할 후손들이 보고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들을 미리 세워놓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유난히 봄 햇살이 따뜻합니다 집에 있으면 다들 답답하니까 오늘은 일요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 나와있네요 제가 직접 뵙지led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일요일이라 여러분 여기서 뵙지led 이 정류에 조금만 실게 트의 개구리 알들이 있어요 다들 마스크를 하고 다닙니다 코로나 오래갈 것 같아요 지금 전세계가 60만이 넘었는데 확진자가 천만도 넘고 1억도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정류이었습니다